포항 미소짜장면 봉사회는 오늘 포항교도소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. 회원 30여 명은 준비해간 재료로 재소자 급식소와 직원 식당에서 직접 면을 뽑아 2,500명분의 짜장면을 만들어 재소자와 직원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했습니다. 중화유리 주인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미소짜장면 봉사회는 10여 년 전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3, 4번씩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짜장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